전공해 주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사직출 수능수학 장현진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수학을 위한 장현진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개의 전략. 몇 개라고요? 만개요. 전략이 만가지나 있다고요? 만가지 넘죠.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볼게요. 그래요. 막연하게 공부하는 커리큘럼이 이런 거일 거예요. 개념을 하자. 기출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 문표를 하자. 그리고 킬러를 하자. 모의고사를 치자.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그냥 쭉 흘러가는 정형적인 커리큘럼이 있고 그 커리큘럼을 내가 그냥 타고 가면 편하긴 하겠죠. 뭔가 성공에 이르르지 않을까라는 막연함으로는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조차 없던 시기에는 그것이 최선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전국의 수험생이 몇 만입니까? 몇 십 만입니까? 그들이 모두 비슷하게 루틴하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승률이 높은, 더 현실에 기반한 나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길을 잘 찾아 가자. 이것이 장현진 커리큘럼입니다. 매 순간마다 과목을 세 과목 쳐야 되는데 9개의 대당은 그리고 5개의 준킬러 아주 중요한 사점이죠. 준킬러급 문항들의 출제 포인트, 영역 이 정도 하면 얼추 14개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산수를 해봤는데 이에 14승, 14승, 꼭 14승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게 16384예요. 그러니까 14가지 중요한 포인트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경우의 수만 나눠도 1만 6천 가지가 넘는 학습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에이, 그게 공상이지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매 시기마다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시기별 진단을 하고 개인의 길 찾기를 할 테니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2024학년도 장현진 커리큘럼은 철저하게 연간 모의고사 진단 평가 시스템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연간 모의고사가 파인할 때 진행하는 실전 감각 익히기냐 아니면 안 그래도 풀 문제도 없는데 모의고사로 양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냐 그 쓰임새가 매우 제한적인 방식들이죠. 어느 시기마다 내 현재의 상태는 어떠하고 여기에 맞는 학습은 무엇이며 그걸 진행한 후에는 제대로 그 학습이 진행됐는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가능해요. 선생님이 강사 직출이라는 이 타이틀을 단 건 선생님이 올해 10년 차거든요. 10년간 이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시기별 개인의 진단과 각각의 맞춤형 학습 방향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급성장하는 혹은 약간 더디지만 제대로 성장한 본인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시기별로 보내드릴게요. 올 한해 2023년 장영진 모의고사는 이렇게 둘, 둘, 둘 파이널, 투, 스리로 총 4개의 코스로 이루어질 텐데요.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수능 증거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능 4점, 핵심 3점 있겠지만 주로 수능 4점에 대한 현재의 적응력을 진단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커리큘럼이 진행된 후에 3월 학평 범위에 맞춰 장영진 3월 모의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학생은 3월 학평을 열심히 쳐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대체로 2라운드 겨울방학은 누구나 열심히 좀 하려는 의지가 강할 때잖아요. 그런데 진짜 3월부터 5월까지는 정신도 없고 수능 공부하기 정말 힘들어요. 고3은 내신해야 되죠. 학교는 이미 수능과 거리가 멀어지는 3월 첫 주만 지나도 그렇게 돼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러면 여기가 공백이 될 텐데 여기가 순부처입니다.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지만 여기가 진짜 현실적인 순부처인 게 수능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대체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6평의 화들짝 놀라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기가 재수를 하냐 안 하냐의 갈린 길입니다. 3, 4월에 4점력을 다시 힘들지만 다시 재진단하고 내신과 일정 잘 조율해서 수능 공부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평 범위에 맞는 선택과목 학습을 또 착착착 해나가야죠. 그러면서 6평 범위에 맞게 6월 달에 평가해 봅니다. 아 이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냈구나가 답이 나오겠죠. 6평을 치고요. 6평 치고 여름방학까지 좀 쉬어요 애들이. 쉬면 안 돼요. 쉬지 않고 우리는 공통부목 2 모의고사와 함께 시작해서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인 파이널 전 장현진 파이널 시즌 1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 세 번째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때는 6평에 출제된 6평에 출제된 공통과목의 핵심 포인트를 바로 흡수해서 바로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 핵심과목인 공통과목을 반복, 누적, 심화 이렇게 단단한 학습과정을 밟아 나가면 이제 선택과목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선택과목 잘 안 돼죠. 시간할 시간도 없죠. 공통과목 안 돼 있죠. 이러니까 이제 흐지부지 아니면 하반기는 길을 잃고 그냥 모의고사 하나 좀 해야겠다. 이런 아주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수하는 거고요. 여러분 재수 당연히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갑시다. 마지막에 가면 8월부터는 본격적인 파이널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수능까지 가는 로드맵이 그려질 겁니다. 세부적으로 그 과정과정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12월부터 2월까지인데 수능 찍먹 모의고사에서 3월 모의 장영진 3월 모의까지 가는 기간입니다. 이때 장그래라는 수원수2 그래프 총정리하는 강의 먼저 수강하면 정말 베스트예요. 수원수2는 함수가 대부분이고 4점은 대부분 그래프를 사용하니까 실정 개념이 필요한 과목은 수원수2 선택 과목까지 개념태지로 갑니다. 이건 시험치인 결과에 따라 선생님이 다시 정확한 점수와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개념태지와 기출의 내일은 한 모음인데 핵심 기출들을 우선 학습하는 게 좋아요. 시중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듬성듬성 기출 풀어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최근 기출부터 해서 과거 기출이지만 쓸만한 것 과목별로 2,300 문항으로 출해놨습니다. 그 녀석을 어떻게 과목별로 할 것인지 정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2월부터는 한 번 치고 나가는 게 생겨요. 비트케이스 수원 바로 개강합니다. 2월에 개강할 거예요. 그리고 수원은 4점 핵심뿐만 아니라 준킬러와 킬러까지도 라운드 1 2월까지의 첫 코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빠른 친구들은 이때 안 해도 돼요. 조금 뒤에 해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장경호 장급수라는 아주 독특한 특강을 개설할 건데 장그래랑 뭐 한 몸이겠죠. 하지만 얘는 기초 기본 그래프 기본이라면 얘는 집중 훈련입니다. 고정 빈출 유형 훈련. 경우의 수 중에서 함수의 개수를 세거나 똑같이 생긴 물건을 나눠주거나 하는 이 문제는 정말 출제 빈도가 너무너무 높아. 그런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한 번 풀어보고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또 풀어. 이런 방식으로는 잘 안 되고 집중을 향하면 잡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장급수라는 이 장급수라는 거는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 3월 범위에서 도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축소되는 일종의 팩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한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가 기하의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걸 약한 사람은 꼭 잡아야 합니다. 잡고 그 다음에 또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면 기초, 개념, 기출 그리고 준킬러, 킬러까지 게다가 고정 빈출 유형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커리큘럼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로 가볼게요. 3월 학평을 치고 그 이전까지 내가 했던 것을 다시 재점검 공통 부먹은 이름에서 느껴지시겠지만 부어먹자. 공통에 투자하자. 남들 힘들다고 놀 때 공통 다시 제대로 더하자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이에요. 작년에 6월 모의고사까지 우리는 3월부터 5월 코스, 3개월 코스를 갈 겁니다. 중간에 내신이 있지만 그 내신과 조화를 찾으셔야 돼요.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수강생들 잘 해낸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자, 개념 퇴제가 필요하고 기출해낸 일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케인은 수원 뿐만 아니라 수투까지로 이제 확장이 되고요. 거기에 4.준킬러, 킬러의 핵심 영역을 잡아 나가면 수능이 이제 완성되어 나가기 시작해요. 이 과정이 몸통이네요. 몸통. 친구들은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의가 무엇이냐고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비트케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제 6평 범위로 가면 확통, 미적, 기하. 이제는 기하까지 해주죠. 아까 왜 라운드 1에는 기한 안 해줬나. 2차 곡선이 범위인데 그건 기출로 충분해요. 기출 열심히 하시면 웬만한 맞을 수 있습니다. 장학률, 장도국, 장베터라는 선택 과목의 또 다른 고정 빈출 유형이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6평을 치러 가기 전에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나 한번 점검해야 하고요. 6평을 치고 나면 이제 실수 없어요. 실수도 없고 계속 가야 돼요. 이게 재미가 좀 붙으면 자신감 있게 이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공통구목 모의고사 2로 시작해서 다시 한번 6평에 출제된 것까지 포함해서 6평 이후에 갑니다. 6평에 출제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공통을 확실히 또 부어 들이붓고 가자라는 거고요. 거기에 기출이 필요하면 또 하시고 이제 비트케인은 수원수트뿐만 아니라 미적분으로 한 발 더 내딛습니다. 그리고 장경호, 장급수, 장학률, 장도국, 장베터 이건 5개 앞에 소개한 것 그것들 중에 혹시 내가 안 한 게 있거나 아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좀 미지네 이러면 보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가면서 전범위 파이날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상반기예요. 여름방학 전까지. 상반기를 이렇게 3순환을 잡아준 이유는 여러분이 아마도 아무런 어떤 구체적인 문제의식이 없었다면 자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마음 먹고 개념하고 기출하고 문제 풀어야지 이런 생각은 했지만 겨울방학 공부 좀 하고 아마 학기 중에 진짜 공부하기 힘들었을 걸요. 아니면 N수라면 3월부터 문제만 디립다 풀었을 걸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스템이 그 방식이 가장 현재로서는 그냥 누구나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우린 그렇게 라운드 3까지 아주 전략적으로 여러분만의 전략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이날 라운드는 좀 긴데요. 7월부터 10월까지. 11월도 있지만 파이날 모의고사는 3종류가 있는데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요. 중간에 9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과정마다 개꿀 동영랑 그리고 JYJP호 이게 이제 베스트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회차의 모의고사 문항에 개꿀이 탑재되는데 개꿀은 각각의 핵심 문항들이 사실은 우리가 공부했던 거 아니니 그리고 조금 어렵거나 조금 더 쉬운 문항들로 한 번 더 연습시켜줄게 라는 부가 컨텐츠고요. 자 요 B.O.B 안에는 BTK 시리즈 장시리즈 장확률 장경호 장급수 장도국 장벡터 이런 애들 걔네들의 베스트 문항이 다시 한 번 리뷰 문항으로 탑재가 됩니다. 3월 6월 직목 부문 모의고사의 핵심 문항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복습 순환적 복습 프로그램이 있고 그 뒤에 6평 9평 문항들에 대해서 해설강의 등록으로서 끝낼 수 없어요. 6평 9평 문항들 내년 6평 9평 문항들을 축으로 해서 그 이전 기출들 중에 다시 꼭 봐야 되는 기출 총정리 올 집이 있습니다. 요것이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1년 내내 시험친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 라운드 4까지 우리는 모의고사로 진단하고 공부하고 다시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는 4번의 순환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모든 커리큘럼은 장영진의 모든 커리큘럼은 이 과정에 구체적인 과정과정에 아주 세밀한 나침판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수능 점수의 만 개를 위한 만가지 전략 이게 만가지만 되겠어요. 경우에서부터 따지면 100만 가지는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2024년 커리큘럼입니다. 시를 하나 소개해 주고 싶어서 하나 따왔어요. 장석주님의 대추와 나리인데 와 진짜 싱그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현재 나뭇가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여기에 새순이 도단하고 잎이 도단하고 이제 꽃이 필 자리가 생기겠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텐데 여러분 대추 이렇게 생긴 거 좀 본 적이 있어요? 이 씨 되게 짧고 되게 쉬운데 되게 감동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올해 수능을 준비하고 치러 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활력 있고 열심히 해봐야겠지라는 마음먹은 것이 어느새 막 좌절에 부딪히고 흐지부지 되고 아주 온갖 어려움에 아마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대풍, 천둥, 벼랑이 아주 쉬운 단어들인데 대추를 보면서 아 저 대추 하나하나가 저 과정들을 겪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대추부무소가 사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키우려면 그 과정이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그건 여러분만의 힘듦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적인 환경 자체가 요즘 입시 되게 어렵게 해놓은 환경인데 가장 큰 이유가 내신과 수능이 애매해요. 아니 뭐 미리 정하게 하든가 아니면 진도를 확실히 좀 분리를 해주든가 이러면 좋은데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고 내신으로 대학 가는 코스가 확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능에 올인하기에는 내신을 안 하는 게 너무 불안하고 이러니까 결국 다 하려다가 힘든 거죠.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이고 또 하나는 수능이 너무 자주 바뀌어. 공통과목체도 엄청 많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커리큘럼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공부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비효율적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게다가 많은 것들이 이제 평면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개념 기출 뭔가 단선적인 방식들로 누구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생각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공부의 방향 잡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막 제수도 하고 사무수도 하는 거고 그런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길을 잘 찾고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열심히 다부지게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엔 좋은 좋은 결과를 이쁘죠. 좋은 결과를 대추 하나를 만들 것이고 여러분 옆에서 1년 내내 확실한 나침반 기능을 선생님이 해드릴 수 있어요. 강사 지출 모의고사 10년간 해온 사람은 전국에 아무도 없고요. 선생님이 대한민국 최초로 강사 지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적합한 커리큘럼 연구하면서 1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납시다.